안녕하세요 배우 장근석입니다. 어제 한예리씨의 지목으로 2018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2018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용인에 설립할 루게릭 요양병원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인데요. 저는 24시간 이내에 참여를 했는데 복힘을 보태보자 승인희망재단의 기부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느낌을 함께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스버킷 실시하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커. 네, 다음으로 모델 김양원씨와 배우 송원석씨 그리고 배우 차엽씨를 지목하겠습니다. 화이팅!